고향 제주의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. 조천우 북촌 위에 사는 해녀분들이 지금 바다 정화 작업에 한창입니다. 고은주 리포터! 고은주 리포터! 선배님! 선배님! 안 들리십니까? 02023! 이거 보여, 거기가 아파라! 눈 아파라! 선배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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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27년 전 KBS 리포터로 활동했던 고은주입니다. 27년 전 영상 제 영상을 보니까 뭔가 감회가 너무 새롭고 기분이 뭔가 뭉클하고 그렇네요. 저희에 있어서 여섯신의 고향은 마음의 위안이자 힐링처 그런 고향이거든요. 공영방송 KBS 5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여섯신의 고향 사랑해요! KBS 사랑합니다!